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당김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그리고 팔로우스로에서 이 스윙이 갑자기 리듬이 급해진다. 보통 리듬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급해지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백스윙에서 테이크어웨이는 천천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천천히 했다가 테이크어웨이에서 탑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급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 리듬이 좀 안 좋은 분들 보면 테이크어웨이까지는 천천히 했다가 이렇게 스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어쩌고 공부 같지 않나요? 그만큼 백스윙을 넘어갈 때 천천히 해야지 하면서 또 탑에서 빨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운스윙하고 팔로우스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뻗어내야지 하지만 뻗어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또 팔로우스로 해서 굉장히 스윙이 급해지고 리듬이 급해지는 분들 있죠. 이게 바로 당김 현상 때문인데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큰 근육을 쓰게 되면 리듬이 급해지지 않지만 작은 근육, 작은 근육이라고 하면 손이나 팔을 빨리 써버리게 되면 리듬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당겨지는 힘은 바로 오른팔입니다. 오른팔과 오른손이 빨리 당겨져버리게 되면 백스윙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제 원이 보면 테이크어웨이까지는 좀 가는 것 같지만 오른팔을 쓰면서 원이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운스윙하고 팔로우스로 넘어갈 때 이 왼팔을 빨리 당겨버리게 되면 스윙을 할 때 확실히 원이 안으로 확 당겨져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크가 작아지게 되면 그만큼 리듬도 급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리듬으로 공을 칠 수가 없고 또 그만큼 스윙의 아크가 작아지면서 예쁘지 않은 스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스윙을 할 때 좋은 리듬을 만들자 했을 때에는 보통은 스윙이 너무 당겨져버리기 때문에 이 당겨지는 스윙을 조금 더 원을 크게 어드레스에서부터 백스윙 그리고 팔로우스로 피니쉬까지 최대한 아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힌다면 훨씬 더 좋은 리듬으로 큰 아크 그리고 예쁜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레슨했더니 약간 덩기덕 느낌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덩기덕 하면 어떤 게 좀 생각이 나시나요? 약간 그 탈춤의 리듬 아닌가요? 자연스럽게 팔이 이렇게 펴지는데요. 맞아요. 한국인이 많네요. 그만큼 약간 덩기덕 하면 전통춤, 탈춤을 연상을 하게 되는데 약간 얼쑤, 덩기덕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윙이 좀 급해지는 부분들을 훨씬 더 아크를 키우게 되면서 리듬을 좀 더 완만하게 좀 더 여유있게 스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이커웨이에서 백스윙탑 넘어갈 때 이 부분이 급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덩기덕 하는 느낌, 덩기덕을 하려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천이 묶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천을 당겨버리면 천이 펴지지 않겠죠. 넓게 펴지기 위해서는 좀 더 넓게 보내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의 원심력을 좀 이용을 하게 되면서 손을 먼저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통 회전에 내 손을 맡겨준다. 그래서 클럽헤드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킹을 일부러 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 몸통의 회전, 제가 최대한 아크를 좀 키워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는 이 코킹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통의 회전에 그대로 맡겨서 클럽헤드가 넘어갈 때까지 좀 기다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했어요. 보통은 이 손목 코킹을 일부러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오른손을 빨리 당겨버리게 되면서 아크가 작아지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몸통이 움직여지면서 거기에 내 클럽헤드 끝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면서 쭉 밀다 보면 어느 한순간 탁 넘어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좀 더 기다려준다라는 느낌. 덩기덕 하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데 김가영 프로 키도 크고 사실 그냥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스윙 아크까지 이렇게 덩기덕 한다는 느낌 자체가 뭔가 펴주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지 아크가 확실히 크다 보니까 스윙 자체가 되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시원해 보여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리고 덩기덕 스윙이라는 걸 처음 들어봐서 저는 얼수덩기덕 느낌을 짜장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근데 이렇게 펴서 올리는 느낌이 딱 스윙으로 이루어지니까 아 이래서 이 느낌으로 하라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세연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짜장면 이런 느낌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저는 지금 오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 부분은 아니에요.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탑에서 좀 여유를 갖는 그런 리듬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면 제가 말하는 덩기덕 약간 탈춤을 추는 느낌은 리듬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좀 더 한 번 더 넓힌 다음 넘겨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지 덩기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팔로우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로우스로 할 때 보통 왼팔이 이런 식으로 당겨지게 되면서 스윙 굉장히 아크가 작아지고 좁아지게 되는데 느낌의 클럽 패드를 내 몸통 회전에 맡겨주고 최대한 내 클럽 패드를 몸의 회전에 맡겨준 다음에 최대한 앞으로 보내준 다음에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팔이 길어서 잘 보이시죠? 팔이 이렇게 쭉 보내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게 되면 클럽 패드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면서 한 번 더 갔다가 넘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의 회전에 최대한 내 클럽 패드를 맡겨놓고 중간에 손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왼팔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클럽 패드를 최대한 보내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더니 저한테 레슨 받았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동기덕 얼수하는 느낌이다. 이해가 돼요. 딱 기억이 남지 않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이 리듬을 아크가 줄어들었던 부분들 이렇게 줄어들었던 부분을 아크를 키워주게 되면서 급했던 리듬을 좀 더 여유를 갖게 되고 천천히 천천히 넓게 넓게 스윙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